Q. 한지의 극한과 연속해서 얼른 질문을 합시다. 질문할 때 후딱딱하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다른 거 합시다. 39페이지 질문인 사람 넘어갈게요 그럼 40페이지는요? 여기도 뭐 귀여운 문제들이죠? 그냥 쌤 B단계죠 그냥 이 말 때문에 혹시 질문하기를 멈췄니? 질문하기가 완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내 말 듣고 이러지 마 그냥 비호가 그런 거야 쌤 B단계에 나온 문제 같다고 왜 내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냐고 토라져가지고 어?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요 40페이지 질문인 사람 이미 자존심이 상했어? 이미? 질문 오케이 오케이 41페이지는요? 이제 말 안할게요 뭐 처벌 안할게요 미안해요 10번이요 왜 항상 어느반을 가지고 쌤 맨날 얘기하지 않아? 뒷번호가 먼저 나오고 점점 앞번호로 넘어와 왜? 9번 9번 합시다 9번 9번에서 F나 G나 단 함수라는 조건이 사실 되게 중요하게 쓰였던 것 같고 모든 실수 F에 대해서 문제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 Fx 더하기 6 마이너스 4X 플러스 7 됐죠? 이 때 여러분들 F랑 G가 다음 함수니까 혹시 F1 존재하니? 문제가 말 안해줘도 F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니? 당연히 구할 수 있어 F1 존재해 다음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함수값 당연히 존재할 거고 뭐도 존재해 극한값도 존재할 거고 연속이니까 G값이 어떻다고도 할 수 있어 같다고도 할 수 있는 그쵸?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눈썰미가 조금 있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게 얼마 집어넣니? 여기다가 계속 내내 얘기한 거 얼마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? 3 F1 더하기 G1 여기도 4 됐죠? 따라서 F1하고 뒤집어넣고 G1 더한 게 얼마가 나와? 3 더기죠 그쵸? 그리고 문제가 또 중요한 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? 1로 갈 때 F 더하기 2G2 이거 혹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니? 분자는요? 2F니까 F 더하기 F 더하기 뭐야? D 그쵸? 이게 얼마라고 문제가 지금 됐니?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? 각각 다 수렴하는 거 맞아? X1로 보내면? 수렴하는 거죠? 왜냐면 다음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이 뭔데? 함수가 극한값 존재하고 두 값이 같은 게 연속이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어딘가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 맞지? 수렴하는 게 어휴 확실하니까 얘네를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? F1 사실 이게 수렴하는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얘를 다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1로 갈 때 이거 더하니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다 쪼개줄 수 있어 자꾸 여기 1이라고 써 나와 그쵸? 분모도 마찬가지고 그치? 각각 다 쪼개서 계산해줄 수 있다고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? 근데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? F1 더하기 G1 어디로 가? 3으로 가도 3 그래서 이렇게 할까? 이거 그냥 A라고 하고 이거 그냥 B라고 하면 그쵸? 분모는 결국에 어떻게 돼? 3 더하기 어디로 가? B로 가고 분자는 어디로 가? 3 더하기 A로 가는 거 맞죠? 그래서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? 3인 거랑 연립하면 AB 나와 안 나와? 당연히 나온다 맞죠? 그렇게 구한 AB 뭐 나와? 이거 그냥 연립했다고 생각할게요 AB 뭐 나와 이거? A5 나오고 B 마이너스 2 나거나 B 마이너스 2 나거나 됐죠? 그래서 문제는 뭐 하래? 둘이 갖다가 떼라고 했으니까 정답 7이긴 10번, 10번, 10번은 다음 함수 F, G도 다음 함수 잘 주고 있고요. 저건 가 보면은, 릴리트, X 어디로 갈 때? 0으로 갈 때 X분에 F, G, 빼기, E, 이거 얼마로 가? 그 다음에 두껀나, 릴리트, 이건 상상 속의 그거고요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주고 있네. F 더하기 X, G 마이너스 2. 그렇죠? 이게 얼마를 지금 X제곱, Fx 더하기, 됐죠? 그래서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게, 리미트,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에 F 곱하기, G 곱하기, G 빼기기. 이거 얼마냐? 이렇게 준 거죠? 얘도 사실상 하나하나 그냥 계산해보면 좀 금방 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일단 0분이 0꼴인 거 확인하게 되지. 그렇죠?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얼마 나와줘야 돼? 분자에 0 넣은 거. 0 나와야 되니까 F0 더하기 G0 얼마? 2 나오지. 그렇죠? 그 다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야. 좌변하고 오변하고 그냥 같은 항등식. 여기다가 양쪽에다 0 집어넣어보면 되죠?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? F0이랑. 여기다 쓸게요. F0 곱하기. G0 빼기 2는 뭐 나와? 우변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? 됐니? 그러면 둘이 곱한 게 0이니까 F0이 뭐거나, 0이거나 또는 G0이 뭐면 돼? 2면 되죠? 근데 이걸 위에 C에다가 넣어보잖아? F0이 0이면 G0이 뭐 나와? 2 나오고. G0이 2면 F는 뭐냐? 0 나오죠?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는이 아니라 이 두 말때문에 F0하고 G0의 값이 그냥 0하고 2로 확정되는 거지. 또는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로 확정되는 거잖아. 그렇죠? 무조건 0이어야만 하고 이어야만 하네. 그렇죠? 그리고 여기서 이거 문제 해결할 때 이거 X제곱으로 나눠서 좀 해결했니? 이 문제 풀 때? 푸신 분들? 여기 X제곱으로 나눠줄 때 선생님, X가 0이면 0?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. 그렇죠? 어차피 X0으로 가는 극한이잖아. 0이 된 게 아니니까. 그렇죠? 나눠주면 여기서 봐. X제곱으로 나눌 때 X분의 쪼개서 좀 생각을 할게. 이게 곱하기 X분의 GX 마이너스 B. 됐죠? 이게 지금 뭐라고요? Fx 더하기 9인데 리미트 각각 다 보내자. X가 0으로 갈게. 됐죠? 얘는 어디로 가, 그럼? F0은 0으로 가니까. 얘 9로 가죠? 9. 그리고 여기도 확인해보면 여기가 지금 0분의 0꼴인 거지, 사실. 왜냐면 G0은 2라 했으니까. 여기도 따지고 보면 0분의 0꼴이니까 어쨌건 간에 계산을 좀 해줄 거라고. 알겠죠? 그러면 여기랑 이제 이거랑 같이 비춰서 보면 끝나지, 사실. 문제 봐. 얘는 이거잖아. 리미트. 얘는 X분의 0으로 갈 때 얘는 X분의 더하기로,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이렇게 쪼개면 되지. X분의 F 더하기 X분의 GX 빼기 2. 그렇죠? 이게 얼마? 5로 가는 거 맞죠? 5. 됐니? 그래서 이거 있죠?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. 이거 뭐 문제에서 문제 안 주시니까 이게 A라고 하자.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 있죠? 얘는 그냥 B라고 하자. B. 그럼 여기서 얻어낸 게 뭐야?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지금? 5이고 알 수 있죠? 그리고 얘는요? 이만큼이 뭐였어 방금? X분의 F인데 X가 0으로 가니까. 이게 뭐야? A였지? A. 얘는? 얘 분의 얘는 1이잖아 사실. 그쵸? 그럼 얘는 이거죠? A 더하기 1 곱하기 2. 얘가 뭐야 지금? B라고 하는 거지 얘가. 그쵸? 이게 얼마라고 하자. 9. 그래서 문자 2개랑 식 2개니까 연립해주면 되고 그리고 말이 좋아서 A랑 B지. 사실 여러분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있지? 이거 뭐랑 같아 그냥? F' 0이죠? F가 어차피 다음 함수잖아. 다음 함수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 알지?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계속. F' 0이래. 얘도 뭐라고 해도 돼? G' 0이라고 해도 상관없고. 그쵸? 어쨌건.